R3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. 분양 올림픽 조금 일반 분양분이 더 많았으면 아쉬움이 났는데 조금 좀 아쉽죠 우리 목에는 커피를 채우고 이 지역의 가뭄에 단비가 내린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단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기예보 할 때마다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단비라는 단어를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할머니요? 그 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첫사람 단비 그분이 생각났어요 국민학교 아니었어요? 국민학교였죠 6학년 2학기 때 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단비 생각하면서 혹시 모르니까 아이러브스쿨을 생각하시면서 영상편지 한번 영상편지 보내드려야죠 단비씨 잘 지내고 계시죠? 지내고 계시죠? 지내고 계시죠? 제가 보고 싶다는 보고 싶다는 말 대신에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을 기억합니다 라는 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도시학 아버지 구독,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분명히 결혼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댁에 계신 남편분 또 자제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면 그게 벌써 구독자가 몇 명이 늘어나는 부양가족 가산점이 그렇죠 그렇죠 우리 혹시 사업을 하고 계시면 PPL이 필요하시면 제가 무료로 해드린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잘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정이 있는데 잘 맞춰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애절한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구독 좋아요 애틋한 첫사랑은 정말 그 절절한 마음 전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주 뜨겁게 화면 밖으로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그 이상의 생각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규모적인 거 보면 메달 안 봐도 뻔하겠네요 이거는 이건 금메달이죠 금메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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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9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못했기 때문에 네 금메달 9점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금메달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그냥 인정하는 부분이니까요 네 입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통 입지가 여기 전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것거든요 지도 보니까 여기서 솔직히 좀 가깝진 않아요 아 이게 항상 제가 판정을 할 때 그 혼자 내 마음대로 이게 독단적으로 좀 편파 판정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어느 단지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정보를 알려드리다 보니까 사전 조사를 자꾸 하셔가지고요 네 편파 판정에 좀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역하고 가깝지 않다는 게 예전에는 그냥 많이 뭐 구두로 설명하면 됐거든요 요즘에는 그 어플이나 인터넷 지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거리 측정이 다 돼서 뭐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 활용해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이 두 앱에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알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합니다 구글 구글도 좋아 똑같은 장소를 찾아갈 때도 구글 네이버 다음 카카오 다 한번씩 사용해 보고 현장 갈 때도 하나만 걸려라 현장 갈 때도 네비게이션도 티맵부터 해가지고 종류가 있죠 그렇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어디까지 했어 좀 늦게도 아 네 지금 그 어 사전조사 내가 너무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네 사전조사 어떤 맵으로 했는지는 아직 안 알려줄 거예요 그렇죠 들어와야 이제 확정 짓는 거죠 네 그래서 사전조사를 못 하시도록 네 정보공개를 우리 둘 사이에도 제가 하지 않는 걸로 좀 방침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7호선 광명사거리역까지 한 13분에서 15분 정도 네 소요가 됩니다 도보로 네 그리고 근데 그만큼 광명사거리역에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네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1호선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갑자기 생겨나는 겁니다 어거지가 아니고요 실제로 네 1호선 개봉역도 걸어서 한 15분에서 17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15분, 17분 되게 뭔데 15분, 17분 이 정도면 만복어깨 운동도 하는데요 이 정도는 걸어야 하루에 만복 이상 채울 수 있습니다 15분, 17분이면 메달 줄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줄 수 있어요 충분히 어떤 메달로 주시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단순하게 단지로부터 전철역까지의 물리적인 거리 그것만으로 최종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게 그 노선이 갖고 있는 파워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한번 체크를 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호선 광명사거리 역이죠 네 7호선 노선이 광명이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준서울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네 네 네 강남으로 바로 직결되는 그런 노선인 것이죠 네 네 7호선 뿐만 아니라 그 7호선 정차역의 중간중간에 다른 노선으로 환승이 되는 파생되는 몇 가지의 노선들이 또 의미가 있겠습니다 대립역에 가시면 2호선을 이용해서 또 다른 강남 진입로 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2023년 예정된 신림선 보라매역에서 환승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024년 예정된 신안산선 심풍역에서 또 환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의 강남 접근성에 더해져서 여의도까지도 상당히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기도권의 주요지역을 평가를 하실 때 가장 대표적인 곳들이 경부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강남 남쪽에 있는 동남부의 경기도권역이 아니겠습니까 분당 판교 광교 뭐 이런 지역들 동탄까지 포함을 했어요 이런 지역들 신분당선을 이용해서 또 GTX를 이용해서 강남 접근성이 좋다라는 부분이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광명의 경우에는 7호선을 이용해서 강남뿐만 아니라 앞으로 파생되는 신설로선에 의해서 여의도까지도 서울의 삼도심 중에서 강남과 여의도 양쪽을 모두 다 겨냥할 수 있는 위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서울 변방지역보다도 아파트 시세가 더 높게 매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통입지의 주요 서울 3도심 접근성 플러스 학교 학군이 중요할텐데 대규모 정비사업장이다 보니까 정비계획상에 단지 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계획까지 잡혀있는 것이죠 이건 뭐 뭐라고 단점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정도의 입지가 아닌가 이렇게 종합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빠 사주세요 전혀 설득이 되네요 지금 뿌잉뿌잉이네요 전혀 넘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꼬시고 있습니다 뿌잉뿌잉이네요 뿌잉뿌잉이죠 이 정도면 뿌잉뿌잉 이 정도면 뿌잉뿌잉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제가 뀨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역까지 도보가 여기 노선을 활용하고 나면 웬만한 도심은 다 아무 의미 없는 역까지 도보 5분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달 색깔을 제가 평가 적어라 했는데 조금 올라올 것 같은데 메달 색깔 어떻게 되죠 메달은 은메달 8점으로 네 딱 정확하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른 특별한 점들은 뭐 좀 없을까요 거기에다가 평상시에는 체크하지 않았던 번외편에 입지를 한번 제가 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번외는 왜 하는 거예요 우리 혹시 뭐 그 뭐 아니죠 뒤로 뭐 아예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네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다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봐서 본 적이 있어야지 뭐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 네 간절합니다 네 간절합니다 네 특이한 점이 광명동굴이 있습니다 광명동굴 단지로부터 동굴을 왜 얘기하는 거예요 광명동굴까지 자가용으로 30분 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신다면 301번 버스 한번 타시고 중간에 77번 환승하시면 1시간 이내에 광명동굴까지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가오셨어요 환승하고 뭐 환승까지 왜요 조사를 했죠 조사를 동굴을 왜 다니시는 거예요 그 광명동굴에 네 여전히 금이 나온답니다 금이요 네 금이 아직도 있대요 거기가 폐광은 했습니다만 네 금이 나온다는 거죠 아 우리 뭐 어차피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도 몰라서 비트코인 채굴 같은 거 못하잖아요 우리 아재 세대라 아재 아날로그 식으로 아재 아재 바라 아재 그렇죠 바라 승아재 복개기 메고 가서 광명동굴에서 금을 캘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정보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광명동굴 금 그 힘들게 하는 거보다 지금 쭉 설명한 거 들어보면 광명이가 당첨되면 더 낫지 않을까요 당첨만 되면 되면 뿌잉뿌잉이죠 이거 당첨만 되면 뀨죠 뀨 뀨 네 그래서 과연 당첨되면 광명동굴에 금캐로 가는 거보다 나을지 제가 아주 냉철하게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메인원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광명유타운의 여러 구역 중에서 첫 번째로 분양가상안제가 적용되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아 가장 최근에 분양을 진행했던 곳이 2020년 7월에 분양을 한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가 되겠습니다 14구역이죠 네 근데 이때 당시에는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으로 평가를 했던 분양가였습니다 네 84제곱미터 평균 분양가격이 6억 4천 7백만 원 네 정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서 출발을 해서 분양가격을 광명 2구역의 분양가격을 한번 유출을 해보면 되겠는데 네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비슷한 과정을 겪었던 레미안 원벨이의 사례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레미안 원벨이의 경우에도 당초 허그 심사 기준의 분양가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분양가격이 약 15% 정도 상승을 한 것인데 네 왜 변동이 됐을까 그 원인을 살펴보면 공시지가의 변동이 많이 작용을 한 것이죠 네 네 그 사이에 레미안 원벨이 이 반포동의 분양 예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약 14% 정도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공시지가 상승률 이상으로 분양가격의 변동이 일어났던 그렇죠 네 고스란히 이 광명 2구역에 적용을 해 본다면 광명 2구역에 공시지가가 그 사이에 10% 남짓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보수적으로 10%만 분양가격이 변동된다 가정을 했을 때 광명 프루제어 포레나 분양가격에다가 10% 인상분을 적용을 하면 약 7억 1200만 원으로 분양가격을 산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3.3제곱미터당은 2000만 원 살짝 넘는 그런 가격인 것이죠 그럼 이 가격으로 분양이 된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주변 시세가 광명 프루제어 포레나 분양권 실거래 가격도 9억 8천이 넘고 또 광명 프루제어 센트베르 분양권 실거래도 10억이 넘고 입주를 한 2020년도 입주를 한 철산 센트럴 프루제어 경우에도 실거래가가 15억을 넘겼습니다 그럼 거의 평균적으로 12억 13억 그 이상은 충분히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광명 2구역 같은 경우에 14억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당첨이 되시면 적게는 6억에서 많게는 7억 정도 수준의 시세 차익도 기대를 해보실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미스터 프로미스터 미션 터뜨리로 테니더